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목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KTX 대형사고를 가정한 재난대응훈련이 어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훈련이 대충대충 진행되는 바람에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어제 대구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270명을 동원해 수성구 가천동 고모보수기지에서 지진 발생에 따른 KTX 대형사고 대응실제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비공개로 시작했다가 뒤늦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착하자 공개로 전환해 혼란을 빚었습니다. 또 훈련을 대충대충 하는 바람에 예정시간보다 50분 일찍 끝나버리면서 보여주기식 훈련이란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복구작업자 외에 훈련 참여자들은 실질적인 훈련을 해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팡도 환풍구 사고 이후 정부가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한 첫 종합재난대응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